경기도가 기업의 손톱 및 가시 뽑기에 나섰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한 업체는 이로 인해 연간 40억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최창승 기자입니다. 평택항을 통해 연간 8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이 기업은 돌치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10초면 건널 수 있는 이 도로를 넘기 위해선 20km나 떨어진 곳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번호판이 없는 3.0용 자동차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야적장 구역 사이에 놓여진 도로의 사용을 위해서는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발급을 해서 차량에 일일이 부착, 탈착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수출차 선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업체가 하루에 받는 임시 운행증만 1,500장가량. 이로 인해 연간 1,243시간의 차량 선적이 지연되고 손실액은 40억 원에 이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관계기관과 손을 잡고 공공재인 도로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를 매매한 비용은 인근 기업들을 위한 대체도로와 공공주차장을 비롯한 복지시설 조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물류 비용의 단축은 물론이고 수출의 촉진, 일자리의 증대, 모든 측면에서 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는 이달 중으로 도로의 산업용지 변경안에 심의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